요즘 뭐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. 너무 흉흉한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. 묻지마 범죄 같은 무서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무서운 세상 또 위기에서 날 구해 주겠니? 신상입니다. 닭이야. 세상이 너무 흉흉해. 아가씨. 어머, 어떡해. 남 같아. 더 할 것 같아. 뭐야, 정말. 닭이야. 내 어떤 남자가 막 큰 곳이 있다면서.